이간혜입니다. 토마토 여러분들 어떻게 잘 키우고 계십니까? 토마토는 뭐 그냥 심으면 놓으면 잘 큰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토마토는 뭐 다른 관리 보다도 병이 걸리면 그냥 약이 없습니다. 다 그냥 몰살입니다. 특히 품마름병 또는 덩굴쪼간병 청고병이라고 하죠. 자꾸 줄기가 마르고 잎이 마르고 이렇게 마르는 겁니다. 어떠한 약도 없습니다. 보통 이제 비가 오거나 또는 흙을 통해서 이렇게 옆에 하나가 발생이 되면 옆에 것도 다 이렇게 옮겨가지고 결국에는 전체 토마토가 다 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집 토마토인데요. 대추나무 이렇게 대추밭 한가운데에 화분으로 이렇게 화분 재배를 토마토를 합니다. 했습니다. 잘 달립니다. 잘 달리고요. 끝도 없습니다. 화방이 지금 화방이 몇화방까지 갔는지 알 수 없고요. 키야 2미터를 훌쭉 넘어서 제가 이렇게 빨랫줄로 연결해가지고 끈으로 연결해가지고 쭉 이렇게 갑니다. 주렁주렁 달렸죠. 매차례 계속 뜯어 먹어도 주렁주렁 달립니다. 왕토마도도 잘 됩니다. 왕토마도도 굵게 굵게 잘 달립니다. 이게 칼슘이 부족하면 토마토가 여기에 썩죠. 이렇게 까맣게 썩으면서 토마토가 다 썩어버립니다. 배꼽 썩은 병이라는 건데 칼슘 부족입니다. 이건 무조건 심기 전에 땅에 충분하게 칼슘을 섞어가지고 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토마토를 키워야지만 이렇게 칼슘 부족으로 인한 배꼽 썩은 병이 없습니다. 붕사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런 미량 요소들은 충분히 토마토를 심기 전에 여러분들이 땅에다가 충분히 넣고 땅을 준비해서 토마토를 심어야 썩은 병 없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립니다. 성격구 많이 달렸지? 엄마가 다 딸띠. 아빠 저 이게 다 썼어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토마토 심으실 때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뭐 이랑 만들어서 심지 마시고 화분에다 심으십시오. 화분에다가 생각보다 이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화분에다 심으시면 한 그루가 혹시 병이 걸리더라도 다른 그루에 전염되지 않겠죠? 화분과 화분 사이의 거리가 띄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화분 재배하시면 화분 안에 흙을 내가 뭐 충분하게 토마토가 잘 클 수 있도록 흙을 내가 배합을 해서 만들어서 화분에다 채워 놓으면 또 뭐 토마토가 잘 성장도 할 수 있고요. 순 키우기도 좋고 그 다음에 공간 활용이 제일 좋잖아요. 토마토 여러분들이 키우실 때 밭에 이렇게 뭐 아까운 이랑들을 토마토를 잡아먹고도 없이 이랑이랑 사이에 그냥 골에다가 화분을 배치해둬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화분에다가 이렇게 지주대만 꼽으면 됩니다. 지주대 2m짜리 지주대 꼽아가지고 이렇게 토마토 키우시면 되니까 혹시 내년에 토마토 키우실 분들은 화분 재배 제가 추천을 해 봅니다.